유명호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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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자와 선수 오래나이 중독사위 065cm 리치 62cm 정력 7년 전역 플라스틱의 정력 플라스틱의 정력 플라스틱 대견방은 도전자 마리오 테마르토 선수 마리오 테마르토 선수입니다 오래나이 철흥달의 아리엔티나 선수 진장편 64cm 체중 48점 리치 62cm 경력 플라스틱의 부기 주무기입니다 부심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로드리게스 멕시코의 로드리게스입니다 부심 역시 빌리케니의 질베스타 아바인사 콜롬비아의 아킬렐라 선수는 헬스와 칼타방 앞에 로드리게스의 로드리게스의 로드리게스입니다 무리오 선수와 87년 6월 5차방어전때 로드리게스입니다 유명호 선수 파운드로 신중하게 맞추고 있는 유명호 선수 마리오 데마르코 아리엔티나 선수입니다 왼손 훅 왼손 더블 죽 들어오는 마르코 데마르코 선수 덕불 기능하고 있는 데마르코입니다 여전히 공격적이군요 스트레이트가 좋았죠 유명호 유명호 선수는 대수년대로 초반부터 맞붙지 않고 상대의 힘을 뺀 다음에 화이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두 선수의 체질이 그렇게까지 돼있지 않습니다 일단 불이 붙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지난 3차 방어전과 마찬가지로 불꽃 튀는 난타전이 예상되고 있는 오늘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라운드 신중하게 양흙으로 3단 공격을 가하고 있는 데마르코 선수입니다 왼손 스트레이트 왼손 훅 데마르코입니다 길게 왼손을 슬쩍 접압된 유명호 선수입니다 아직 여유있는 모습입니다 복불 전형에 들어오는 데마르코 쉴 새 없이 손을 뻗는 두 선수 살짝살짝 올려치기 시도하는 데마르코입니다 데마르코는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과 유명호 쪽에서 옛날과는 조금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상체를 많이 흔들고 다리를 많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과거 3차 방어전 때에는 스피드라든가 상체 유연성이 있어서는 유명호 선수가 앞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데마르코 선수가 브이노스 아이레스에서 3절동안 강훈련을 하면서 챔피언 벨트를 꼭 뺏어가겠다 하는 그러한 욕심이 앞서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이로 와서는 말이죠 네 30세입니다 우리의 유명호 선수는 27살 아주 강한 체중이 실려있는 빈탁한 훅을 치며 들어오는 데마르코입니다 신중하게 얼굴 쳐다보고 있는 데마르코 전지 스텝을 받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감춘 채 왼손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데마르코입니다 왼손 훅 복부쪽으로 벽어치기 계속해서 실사이 없이 손을 뻗고 있습니다 왼손 더블 오른손 훅 잘 카드하고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일단 위기에서 벗어나는 네 유명호 선수입니다 일단 너무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염려도 둡니다 여기에서 반경하시는 유명호 좋았습니다 왼퀴스리 유명호 선수입니다 유명호 선수가 조금 화가 난 모습입니다만 말려지는 안 되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왼손 다브에 의한 오른손 훅 지나가는 데마르코 너무 정확하게 맞으니까요 흑어치기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옆구리 가격도 받던 유명호 선수 유명호 선수는 사실 늦게 발동이 걸리는 그런 습관도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조금 걸리면 허용은 안 되겠어요 1라운드 30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잘 싸우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데마르코의 타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만 받아치고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가드를 많이 울리고 있는 데마르코요 데마르코의 연속다를 마치지 말고 말이죠 흑을 방금으로 같이 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밸런스를 헛뜨려 들 수가 있죠 네 안면 커버를 반등 많이 하고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들어오는 선수 움직이는 그 가격 목표물을 향해서 왼툴 왼툴 왼툴입니다 역시 몸이 조금 유연하지가 못했어요 네 오른손 훅에 의한 왼손 띵 울려서 1라운드가 끝납니다 여기는 천안 한국대 신뢰지옥단입니다 1라운드 고처에 아주 기습적 도전 이것이 좀 천지성 치겠군요 가벼운 것을 많이 허용하고 있는데요 가벼운 것을 많이 허용하게 될 경우는 몸에 균형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균형을 잃지 않는 정도에서 조금 맞아야 되겠어요 네 아주 짧은 거리에서 쇼프를 치고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2라운드에는 적극성을 기하고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여행선을 손으로 당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두 선수 만타전입니다 태블릿배에 루니어플라이급 타이틀전 유명호 선수와 배마르코 선수와 손재 공격이 대단히 필요한거죠. 손재 공격을 통해서 상대선수의 균형을 깨뜨리는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손재 공격을 통해서 상대선수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네 훨씬 스피드가 우세하니까 스피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스톱을 밟으면서 왼손을 안면 턱에 적절시키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치면서 피하는 것이 좋은거죠 그러나 그냥 일방적으로 피했을때는 항상 공격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끊어치는것 짧은것 그리고 정확한가격. 뒷나가면 붉게던것 조심해야되겠습니다. 양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여기에서 웹사이드에 몰아붙고 있는 데마르코입니다. 네 크린치된 상태에서 두 선수 가격입니다. 왼손 더블 그렇습니다 손재공격 역시 손재공격이 왜 좋으냐면 말이죠 상대의 균형을 깨뜨린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주먹이 먼저 나가는 쪽이 유리하죠 그렇습니다 왼손이고 오른손이고 잘 쓸 수 있는 선수가 세기를 제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짧은 놀이 왼투 왼툴 3까지 다단 공격 돌려치기 좋았습니다 왼손 패드 다시 한번 왼손으로 왼손 패드 왼손 패드 왼손 패드 왼손 패드 왼손 패드 반을 쪽으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벼마를 놓고 두려운 선수 큰 흙으로 앞면에 적중을 시킵니다만 정확한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왼손 패드 쭉 뻗고 있습니다 자신을 갖고 있는 유명호 2다운드에서는 일방적으로 잘 몰아붙였습니다 큰 흙입니다 역시 피하는군요 잘 자 연타에 의한 짧은도 끊어치고 있는 유명호 좋았습니다 아주 다양한 공격을 터뜨려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많이 움직이는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한 가격을 시도하고 있는 유명호 왼손 훅과 오른손 훅을 좌우로 잘 쓰고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많이 다운이 되죠 충격이 좀 갔습니다 2라운드가 끝납니다 여기는 천안 당국의 신뢰체육관 우리의 챔피언 유명호 선수가 조금 리더한 라운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은 그런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선제광경을 통해서 연타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았죠 지금 3라운드 맞서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왼손 더블 올려치고 있는 테마르코 선수입니다 살짝살짝 잘 피하고 있습니다 커버링 위 공격하는 테마르코 롱 깊이 빗나가는 테마르코 네, 커버를 잔뜩하고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양포를 흘러면서 들어오는 선수를 잘 받아칩니다 왼손 더블잽을 부사하고 있는 유명호 왼손 훅을 서로를 교차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안으로 파고드는 테마르코 잘 피합니다 네, 백스텝 사이드스텝을 잘 쓰고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원투! 원투! 이러면 공격, 반격, 반격으로 기습작진 나서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왼손 스테레트가 좋았던 유명호 왼손 스테레트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짧게 끊어치는 두 선수입니다 오른손 훅에 의한 왼손 더블훅을 집어넣고 있는 테마르코 네, 카바 위를 치고 들어오는 테마르코입니다 네, 공격하는 도심해야 돼요 네, 손을 짧은 거리 두 손 자세에서 맞 부딪히고 있습니다 두 선수 끊어칩니다 짧게 짧게 흙을 교환하는 두 선수입니다 떨어지면서 가볍게 던칩니다 왼투! 왼팩! 좋은 선수입니다 네, 큰 거 쏠리면서 들어오는 테마르코 잘 받아치고 있는 유명호 왼쪽으로 대한민국은 안 내밀히 타고 있는 유명호 계속해서 파고드는 테마르코입니다 또한 같이 흙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두 선수 또는 어떤 중불들과 훅입니다 블랙! 타이! 블랙을 선으로 나는 주시혜입니다 지금은 거의 받아치려고 하는 그런 유명호 선수의 자세인데요 네 그거보다는 역시 선제 공격을 통해서 상대 공격을 통해서 상대 공격을 더 원해 드렸어요 네, 쇼크가 좋았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에 짧은 쇼크로 좋았던 유명호 선수입니다 옆두리를 겨냥하면서 다단 공격을 시도하는 다마르코입니다마는 잘 피하고 있는 유명호 왼손, 왼손입니다 다시 왼손 훅! 좋았습니다 올려치기 시도하는 유명호 자, 훅이 교환됩니다마는 완전 치고 들어가는 유명호 짧은 거리입니다 다운데를 시도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왼손, 왼손을 갖다 받아치고 있는 유명호 자, 왼손은 우선 허용하지 말아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일단 허용하고 난 다음에는 유명호 선수 자신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옆두리 가기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안면로 네, 안면로 네, 안면로 네, 안면로 이름이 깨져버리고 말았죠 아, 여기에서 큰 곳을 끌리고 있습니다 유명호 선수도 큰 곳을 허용을 했습니다 일단 그립된 상탠사 끌어야면 유명호 일단 재치있게 장점을 올려내야 된다 위기를 네 네 짧게 짧게 끌어치는다면 그러나 막불에 칩니다 네, 끌고 좋았던 유명호 대마리코는 계속 끌고 있습니다 웹사이드에 몰아 붙이고 있는 대마리코 자, 힘에서 우선 밀리기 말아야 될 텐데요 현재라는 부딪치면 약간 밀린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유명호 선수가 네 힘에 대해서 안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전화기 펀치를 커버했던 유명호 좋았습니다 안면에 길사위 없는 명봉 완투 다시 올려치기 대마리코 카바리미가 좋았습니다 네 확률적으로 기습 공격을 쳤었던 유명호 선수입니다 영양골 흔들면서 들어오는 단기게 나서는 대마리코 3라운드 3라운드 스테미나 안배를 잘해두겠습니다 3라운드 뻥 밀렸습니다 여기는 편안의 차를 잡고 있는 단독교 신뢰 교육하는 돈은 식은 땀이 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는 스테미나 싸움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유명호 선수가 그 접전을 했을 때 약간 힘으로서는 밀린 감이 없지 않았는데 네 기술이나 스피드 면에서는 단연 앞서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문제는 선대 공격을 항상 유명호 쪽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링의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4라운드 격돌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3라운드는 거의 대등한 경기를 그렇습니다 네 4라운드에 맞서고 있습니다 4라운드 초반입니다 쉴 새 없이 탱크처럼 몰아붙이고 있는 대마리코입니다 여기에 맞서 싸우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재치있게 두뇌를 잘 이용하고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자 받아 들어오는 대마리코를 적절하게 요리하고 있습니다 원투 양으로 짧게 끌어치는 유명호입니다 두 선수를 떠 놓는 미국의 조심입니다 서류를 왼손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원투 네 또 부딪혔어요 네 부딪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짧은거리 네 부딪히는 두 선수 안면과 서류를 펀치가 교차적으로 흩어집니다 네 짧게 끌어안으면서 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유명호 겨드랑이를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면 공격 유명호 드레비전스 북불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북불을 치고 있는 유명호 자 안면 왕붙팀 네 탈출을 치지 않습니다 유명호 좋았습니다 안로 펴보집니다 버스쿠스 웹자이브 훌륭치고 있습니다 유명님을 따릅니다 같이 맞붙히고 싸우고 있습니다 왼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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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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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마나 즐긴 선수입니까 정덕진 선수 4라운드는 그야말로 6탄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호 선수의 특유한 화이팅이 나왔는데요 유명호 선수에게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비밀오믹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웃는 인상에 유명호 5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라운드 그간에 세차게 무릅졌던 유명호 선수 불굴의 투지로 잘 싸우고 있는 불선수입니다 담마르크 선수도 5라운드에 데미지를 2등도 지금 4라운드 데미지를 2등도 5라운드에 맞추고 있습니다 아주 파이팅 머신이에요 이런 걸로 그 직면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쉽게 생각한 거는 그 한방 결정타 이것이 아쉬운데 그런 걸 노릴려도 보면은 오히려 결정타를 허용하게 되니까 지금 유명호 선수로서는 현명한 작성이라고 봅니다 네 지난번 3차 방어전 때에 유명호 선수가 끝나고 난 후에 그 경기 절감을 매우 힘든 경기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또 대마르크도 기술과 힘에서 좀 자기가 밀렸다 그리고 롱흑을 많이 허치다 보니까 너무 탈진 상태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하는 걸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유명호 선수를 완전히 치고 나서 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죠 지난번에도 7라운드까지는 서로를 맞서고 싸우다가 10라운드에 들어서는 치고 빠지는 그런 장점이 10시 점프로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적인 공격력이었을 때 피하고 출발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사실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에 가서는 30초를 남겨놓고 원인임을 다해서 공격하는 그런 버튼으로 갔었죠 자 원투 역시 앞면 쪽을 전향하고 있는 유명호 여기에서 반박에 가서 있습니다 반입자 지나시는 대마르크와 왕흑을 좌우흑을 실시 없이 꺾고 들어오는 대마르크 리트럴코나 부근입니다 블랙에서 선언하는 부수 대마르크도 날카로운 그런 범치는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힘을 막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으나마는 네 원투 프리트 짧은 놈이에 끼워치기고 왔던 유명호 왕흑을 흔들립니다 안면에 적중됩니다 다시 톡톡 흔들리면서 날카로운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유명호 대마르크는 무모하게 흙을 칠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안면을 많이 허용하는 대마르크 네 외가운드에서도 아주 잘 싸고 있는데요 이 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호사가 약간 턱이 좀 앉아있는 상태니까 네 아 턱이 당겨져 있는 상태와 들려져 있는 상태에서만 강도는 다릅니다 좌우 흙을 칠기 때문에 유명호 네 대마르크는 유명호 대마르크 스테이트와 훅으로 유리하고 있습니다 네 들수라고 하는 대마르크를 맞이해서 잘 유리하고 있는 투사처럼의 유명호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실사협지 훔치고 있는 유명호 아 대마르크 약간 먼 거리에 있을 때 위험해요 네 네 공을 늘려서 5라운드가 끝납니다 여기는 강르크 스테이트의 실로 지옥합니다 채점은 아무래도 유명호 선수가 앞서있겠죠 네 다소 유리합니다 네 오후에 전에는 유명호 선수가 상당히 쉬었던 라운드인데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마르크의 랩트 또 롱 훅이 슬쩍슬쩍 맞히는 그래서 불안을 자초하는 그런 라운드였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포인트맨에서는 유리하다고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그 기슴에 말려지는 것이 이제 바로 골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지금 6라운드에서 아주 타포한 공격을 커볼게 있는데 말 겁니다 네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네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공격을 멈추면 저런 상태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물결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움직이지 않으면은 끊어지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저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WPA 주니어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 유명호 선수의 12차 방어전 도전자 아르헨티나의 개마르코의 강한 개시를 받고 있습니다 웬만한 직원입니다 사실 짧은 거리 인파이팅을 시도하고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네 근접거리에서 날카로운 펀치를 기원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펀치력 선수를 시험하듯 네 유명호 선수입니다 거기에 연주입니다 롱욱과 짧은 거리에 짧은 흙을 커복되어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네 거의 개마르코의 두목은 롱욱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가깝게 서 있으면서 단타 많이 날려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6라운드 후반부에서는 완전히 초콘 장악을 시작하는 유명호 네 큰 것을 노리는 개마르코을 향해서 짧게 짧게 쪼퍼를 먹습니다 안면에 적중 다시 보낸 워크리 왼쪽 단대에 의한 왼쪽 훅 왼힙 왼쪽 사이드 훅을 조환하고 있습니다 좌우 연타의 컴비네이션 유명호 선수 좋았습니다 네 치고 붙는 작전이 좋은 작전입니다 또 보십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타가 아니기에 다행입니다만 네 네 역시 물러나는 데서 손해를 봅니다 네 결국 그 유명호 선수가 접근전을 시도하게 되면은 포인트를 유리하게 가져가는데 떨어지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네 쎄게 네 슬라이 펀칩니다 네 정말 같은 스피드 한 다블 펀치 좋았던 유명호 네 또 거리를 내주면 좋습니다 네 턱과 안면 네 관자놀이를 향해서 나오고 있는 데마르코입니다 네 네 네 좌우분거리에 훅 호트롱 황트롱 다시 영흥 옆구리에 의해서 안경으로 대단 공격입니다만 큰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역시 올려 지기가 잘 맞고 있어요 네 이번에 다시 6탄 공격 네 네 네 네 네 네 또 떨어져 있는 순간에 손해를 본군요 그만큼 유명호입니다만 네 그러나 쥐고 살짝살짝까지 나오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지금 6라운드 후반에 안면적으로 유명호 공유여서 6라운드가 끝납니다 여기는 천안 한국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12라운드에서 이제 후반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6라운드까지는 그래도 약간 우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명호 선수가 유리했고요 그리고 단타 연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경기를 유의하게 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불안 요소가 완전히 가지지 않는 상태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짧은 거리 아주 좋았습니다 그야말로 기총소사와 같은 유명호 선수의 안면 공격이 좋았습니다 큰 것을 노리고 있는 대마르코의 짧은 가격을 하고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안쪽으로 파워 들어오는 대마르코 유명호 선수 일단 저지하면서 끌어안는 상태에서 두 선수 번치를 교환합니다 짧게 끊어치는 유명호 떨어지면서 좋았습니다 다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먼저 왼손 오른손을 뻗고 있는 대마르코를 향해서 두루는 선수를 공격하고 있는 유명호 네 역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항상 손해를 보니까 대수님들로 근접한 그런 상태에서 화이팅을 벌쳐야 됩니다 네 왼손 안정한 공격 왼손 W에 의한 오른손 큰 훅 대마르코 빛나갑니다 포크를 치고 들어오는 순간 안면에 두 개 항을 같은 공격입니다 지금 7라운드 공격입니다 중반전 짧은 거리에서 큰 훅 도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아쉬운 대마르코 이번에는 꺾고치기 올려치기 합니다마는 그러나 뒤통수 끌어안는다고 주의를 받고 있는 대마르코 자 많이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12라운드 가운데서 7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는 두 선수 대마르코서 답답하지요 자꾸 안쪽으로 박어두니까 전혀 터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꾸만으로 박어두는 편수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린 이펙티브 기트는 없는 내끝나 떨어지면서 떼금되게 유명호 좋았습니다 안면에 좋았던 유명호 슬쩍슬쩍 안면을 완파로 공격해 들어가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큰 것보다 먼저 이렇게 연사도 지금 대마르코전에서는 돌이 없을 것 같아요 룰리배틀씨 안면에게 멀리시킨다고 주의를 주고 있죠 안면에 좋았습니다 유명호 선수 왼손이 훔쳐서 빗나가는 순간입니다 안쪽으로 박어두는 유명호 생각할 뻔했어요 도로 카운터 펀치기 양우 앞면이 무차를 공격하고 있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완투스리 완투 완투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단히 공격 간헐적인 공격입니다 상대방에게 틈을 줄지 않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만은 조금 수강 선수 대마르코 공격합니다만은 다시 반증이 날 수 있는 유명호 짬을 줄지 않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연타에 의한 강타 유명호 우측선 자세입니다 양욱을 피날리고 있는 유명호입니다 안면을 많이 기능하면 유명호 많이 움직이는 대마르코 그만 짧게 끌어칩니다 휘어치기 양욱 올려치기 계속해서 퍼붓고 있습니다 무차를 공격 옆구리 복구 안면 네 재채기 이동으로 다 따고 있습니다 안면 훈련입니다 슬쩍 아웃복싱을 구사합니다 이게 뭔 착하겠어요 공이 울려준 줄 알고 공이 울려준 줄 알고 유명호 선수가 피합니다만 이제 7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여기는 천안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한국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롤르피엑 유니어 플라이크 타이틀 매치 12차방어전입니다 지금은 8라운드 맞서는 두 선수입니다 7라운드까지 잘 요리했던 유명호 선수입니다만 다시 8라운드에 접어들어선 세차게 물아붙이고 있는 대마르코입니다 7회전에서는 역시 유명호 선수가 뒤로 물려나는 것보다는 역시 앞으로 붙는 게 훨씬 요리하자는 세컨의 지시를 중심히 잘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유명호 선수는 상대방의 사일에 따라서 임기 음전식을 대체를 잘하는 선수가 바로 유명호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여기서 중재할 때 원하는 것을 금방 듣기라도 허드시 잘 듣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컨의 지시가 주여했다고 봅니다 주세 없이 무모하게 파고드는 대마르코 향해서 짧게 끊어지고 나가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유효타가 별로 없는 대마르코에 비해서 짧게 짧게 좁불로는 많이 날리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펜토메에서 유리한 챔피언 유명호 선수입니다 WKK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대마르코 선수는 뭔가 똑같은 시점을 일단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유명호 선수의 변칙적인 어떤 유명을 유명인미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힘으로 무료로 묶이려 하고 있는데요 유명을 허용하여 안쪽으로 나왔습니다 안면에 공작한 소리가 안 날 정도로 크림이 트였습니다 다시 왼손 흑역에 의한 사장공격 안면에 의해서 복부 복부의 안쪽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연결을 지구하고 있는 유명호 짧게 먼저 치고 빠지는 유명호 다운을 끌어져겠죠 그리고 저런 단타에서 체중이 실린 그런 큰 주먹을 날리는 큰 바구니가 없죠 원치의 힘으로 무료로 붙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명호 선수가 잘 간파한 것 같아요 아르헨터나의 전형적인 다동돌수라고 하면 역시 뒤로 물러나는데 항상 손해를 봅니다 대수님들 안쪽으로 먼저 적전을 빨리 시도해가지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군반작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들어가면은 역시 그것도 카운터에 걸릴 염려가 많으니까 반드시 예인소를 내밀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청을 쏴가면서 운뚱 운뚱을 해가면서 들어가야 되는거죠 이번엔 짧게 뚫어치고 나오는 유명호 선수입니다 많은 것을 허용하고 있는 대마르코입니다 앞면이 붉게 물드는 대마르코 대수로 쉴 수 없지 이번엔 체중을 실는 육중한 공격을 터보았던 유명호 선수였습니다 그날 실시 없지 버린 단계가 낫수는 대마르코 역시 원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야 타이밍을 주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 대마르코의 주무기가 후기이고 역시 그 유명호 선수 스트레이트와 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그 스트리트를 같이 쓰더라도 이 대마르코는 농욱이 적중되는 정식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죽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국대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삼성카메라 AF 줌 전자동 카메라에 줌 렌즈가 붙어있다 거리 조절 자유 자제 줌을 전자동으로 즐긴다 삼성카메라 AF 줌 삼성카메라 네, 이제 그 9라운드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3라운드만 남아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명한...